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입니다. 오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머리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분들께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하쟁이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 사업 배경과 개요, 추진절차, 사업주요내용, 주민협조사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보면이 변형 및 훼손되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류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2022년 하쟁이 지적재조사 지구이고 위치는 장안구 하관교동 180번지 1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원시 장안구청장이고 사업비는 4,306,000원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의 규모는 174필지 20만 8,755제곱미터이며 소유자는 72명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소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이 됩니다. 이후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연항조사 및 제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되며 경계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경계합의를 통해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내용입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토지소유자 협의의 구성 및 역할, 경계설정의 기준, 경계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지구 지정요건으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는 공유토지인 경우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하며 1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는 경우 필지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기재가 없는 경우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자 수에서 제외되며 소유자는 동의서 또는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협의의 구성입니다. 토지소유자 권리보호 및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협의의입니다. 구성 방법으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기적재조사지구의 신청, 토지연항조사시 참관, 임시경계점 표지설치시 참관,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의원 추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설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 기준에 따르면 지상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 이웃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기록상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순으로 설정하며 위 방법에 따른 경계설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조정 사례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 형상이 불규칙한 경계를 토지이용성 재고를 위하여 정형화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점유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한 사례로서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경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경계의 결정, 확정입니다.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신 수원지방법원 판사님을 포함하여 총 1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결요건은 대정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토지소유자께서는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0일의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경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다음은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조정금 발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으로는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당안고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은 면적이 감소할 경우는 수령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서 지급하며 면적이 증가할 경우는 납부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정금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완료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입니다. 사업완료는 사업지구 토지면적 또는 토지소유자 총수기준 90% 이상 토지경계가 확정되면 완료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14일 이상하며 공고일에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후 등기촉탁을 의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협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주후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시 토지소유자 입회 및 토지의 출입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토지소유자 및 주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